어디에서 출연했는지입니다. 미국 언론이 요즘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했다는 의여 그래서 뭐 보셨다시피 여기 지금 편복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편복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 갑니다. 알파벳은 pit, bow 이렇게 그대로 읽어 가고 자 여기 보시면 excrement, the excrement of bats is used as a medicine 약으로 박쥐똥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약으로 이때 박쥐똥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죠. 편복 박쥐, bat 자 이게 지금 1883년 산토우 중국 남부 광동성 동부 중국 남부에서 또 광동성, 광동성에서 동부지역 산토우 자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자 1839년, 1919년 자 그래서 140년 동안 이 배트맨의, 박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참 상하이 198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산토우 자 그래서 뭐, Baptist, Baptist Mission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출판을 다 한 겁니다.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자료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. 자 그래도 그래서 우리도 이 사전을 편찬할 때 좋은 문장 필요 없습니다. 객관적인 거 이런 문장이 엄청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아 1883년도에 그쪽 지역에서 산동 지역에서 이런 박쥐똥을 약으로 썼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굴로 사람들이 사냥하러 갈 거 아닙니까 똥도 캐고 똥도 주워 오고 똥만 가져왔겠습니까 박쥐도 가져와 가지고 잡아먹고 그래 했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140년 동안 이 박쥐에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거죠 박쥐가 진화를 한 겁니까 사람이 자연을 파괴해서 이렇게 박쥐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뭘 잘못 주워 먹어가지고 병을 옮았는지 그 옮은 박쥐를 갖다 사람이 먹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는지 자 참 미스테리입니다. 140년 전에 여하튼 박쥐똥을 사람들이 먹었다. 약으로 먹었다. 중국에서 상하이 광동성에서 광동성에서 먹었으면 북경이나 저쪽에서는 안 먹을 게 있습니까 다 먹었지 일단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거 뭐 워낙에 중요한 문장이라서 자 편복 배드 박쥐 자 광동말이라고 합니다. 광동말 이게 맞는가 모르겠습니다. 피포 사이호크 오예 피포 사이호크 오예 피포 사이호크 오예 더 익스 엑스켈 엑스쿨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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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아이가 배드 집합명사라서 이즈가 이즈 유즈드 에스 메디슨 자 여기 중요하죠 메디슨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. 예 배드 박쥐의 똥이 약으로 사용되었답니다. 피포 사이호크 오예 자 광동말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편복 6 jaws 3 원 4 5 원